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이그스의 양소호입니다 9월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한복을 입었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 지금 생일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에 9월 21일 생일을 맞이하신 김형근님 축하드립니다 직관과 중계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 응원하고 계신다는 최유란님 축하합니다 소방공무원 준비하며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항상 하나 야구를 보며 힘낸다는 한병희님 축하드립니다 9월 19일 생일을 맞이하신 윤현준님 축하드립니다 9월 생일을 맞이하신 김도연님 축하드립니다 9월 생일을 맞이하신 김도연님 축하드립니다 9월 생일을 맞이하신 김도연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즌 내내 열심히 응원해 주셨다는 장수연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파티 대신 아빠와 함께 야구장에 갈 거라는 다빈님 축하드립니다 태어난 지 140일 된 윤종훈님께서 아빠 윤정원님이 생일 축하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양성훈인가 부르기 진짜 불러요? 네 하나야구만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너무 좋다는 민철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를 너무 좋아해서 대전에 살고 싶다는 이주연님 축하드립니다 8월에 군대 간 황태윤님 수료식 때 생일 축하 영상 보여주고 싶다고 여자친구분이 사연 신청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세요 금방가요 89년생이라 저랑 동갑인 김영민님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군인의 꿈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한규홍님께서 송용훈님이 축하 남겨주셨어요 친정과 시댁 직계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13명 중 5명이 9월 생일이라는 유담 권중철 임정연 양인자 유다혜님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도 축하드리고 9월에 명절 추석 즐겁게 보내시라고 제가 떡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꺼주세요 하나 둘 셋 항상 하나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이제 시즌 맞바지에 다 왔는데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게임에 임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도 저희 선수들을 위해 응원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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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